유도의 처음 위치는 여기를 딱 잡아서 여기 딱 콕샷 한번 타서 1킬 딱 해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와우! 나이스! 개꿀! 으악! 으악! 파이팅! 아 상대 위한 레킹볼 심에 있어요 터진 줄 알았네 와 나에게 터졌구나 아나 방안 아나 재웠어요 오른쪽 1팀 방안 아나가 1팀입니다만 아 나도 1팀입니다만 나이스 매트리스 때문에 산거 같다 으악! 으악! 멜지 말지 채운 것 같아 근데 심에 틀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뭔데 으악! 나 키 아파 으악! 저 중몰 피해 아나가 뻥죽게 하고 갈래? 뭐 있어 거기 없구나 으악! 나와야 돼요 깜 띄워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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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 어 야타가 나봐요 야타 피해 야타 피해 제발 한번만 여기 야타 피해 제발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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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하나님 으악! 못 맞힐 뻔했다 리더우였구나 원숭인 줄 알았네 아 정신없어 땡기면 진짜 3인분 땡기면 깸자라 깸자라 아닌 깸자라 맞아 깸자라 깸자라 아 달려주세요 쥐자라 아 달려주세요 쥐자라 여기 궁킹거 아아 저건 절대 못하여 달려주세요 나이스 야아 나도 게임 못하게 된다면 뷰티 유튜버 할까? 머리에 보고 아 트랙 야 제발 아이고 난리가 났네 어 왼파 잘못 꼽았나 위도 위도 1층 1층 여기 올라가 주자 어? 우리 살이 매워 우리 살이 매워 우리 살이 매워 우리 살 빌 여기 살이 매워 우리 살이 매워 우리 피해 아하 아이 다이씨 다이씨 야 야 둘 컷 둘 컷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피해 수고하 다음생에 보자고 여기 점이 가능?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진짜 공격한대 그래 우리 반피 2킬 여기 아나 아나 아나인데 위도우가 곧 올거에요 렉킹몰이 왔네요 집중해야돼 이번 척은 2킬 2킬 에이스 에이스 2킬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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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핵인데? 신고 다섯 번 했습니다 벌써 겜자라 맞은 겜자라 야 야 두컬 두컬